우당탕탕 영어교실 오늘은 여러분 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대표 문장은 요리하고 싶지 않아 프라이드치킨 먹는 건 어때? 이런 문장은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써야 될 그런 문장 아닌가요? 그쵸? 진짜 현실에서 있을 법한 그런 문장. 그래서 오늘 아주 야무지게 공부하면 영어 실력도 야금야금 오늘 제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면 공부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 토요일 22일입니다. 토요일에 제가 오늘 두 개 찍고 가능하면 일요일에도 찍고 싶은데 그래야 이게 좀 쭉쭉쭉쭉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튼 오늘이 토요일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찍어서 오늘 여기까지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게 귀신에 씌웠는지 말이 꼬이고 생각한 게 안 나오고 계속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좀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21일도 있는데 여기 표지가 똑같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 13강을 어제 금요일날 마치려고 그랬는데 1시간 30분을 찍었는데 결국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강의도 생각보다 쉽게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되지 못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퀄리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는 안 내보내거든요.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냐면은 여기 뭐 5초하고 끊고 10초하고 끊고 그런 것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내가 뭔가 웃으면서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뭔가 딴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어. 그러면 그게 생각보다 얼굴에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가다가 1분 지나서 마음에 걸려. 아이씨 그러면서 그럼 끊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저는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앙을 꼭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가 익숙해지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언어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걸 다 원테이크로 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저희 직원 편집까지 거치면은 이렇게 백강을 찍을 방법이 없어요. 시간 비용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는 혁신의 혁신의 혁신을 거쳐서 이렇게 백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익숙해지는 데는 뭐 언어뿐만 아니라 뭐 운동도 그렇고 심지어 관계도 그렇고 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진득하니 가시면은 결국엔 된다. 제가 옆에서 특히 이 우당탕탕 영어를 통해서 영어도 같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스터디언 채널이라든지 심박사 뭐 독서연구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인생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득하니 같이 가보겠다. 정말로 공동체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인드로 같이 가보겠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아셨죠? 이제 이번 뭐라 그럴까 이번 강의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찍을 계획은 없었고 막 다양한 꽁투도 하고 그랬었어요. 앞에. 어떤 꽁투를 했었냐면은 이제는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멘텀이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대표 문장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안 됐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로 뭐 이렇게 가족끼리 충분히 할 수 그 다음에 뭐 가족뿐만 아니라 뭐 친구끼리 뭐 자녀분들한테 뭐 충분히 할 법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리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요리할 상황이 아닐 때도 많고 그때 오늘 우리가 배울 게 How does that sound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떠해?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게 How does that sound를 배우는 건데 거기 데스에다가 이제 여러분 프라이드 치킨을 넣으시면 되시고 뭐 족발을 넣으셔도 됐고 보쌈을 넣으셔도 되는데 오늘 제가 아주 뭐랄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리면은 그냥 상대방 영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영어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뭐 요리하고 싶지 않아까지는 한국말로 하고 How does the fried chicken sound? 이렇게 말해보면 에? 뭔 소리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산뜻한 충격은 우리 인생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나온 거 이게 꼬이고 망가지고 엎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이것까지 해냈네요. 그래서 한번 꼭 재밌으니까 교포라고 생각하고 아 요리하고 싶지 않은데 How does the fried chicken sound?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재밌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웃풋을 했고 좋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재호 선생님 영어회안은 제가 뭘 좀 확실히 이게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냐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제가 로크미디어 시절까지 합치면 200만 권에 넘는 책을 팔았거든요. 근데 주변 지인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어떤 뭔가 좀 괜찮은 자기개발서 뭐 초집중, 초생산성,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이런 거 잘 읽었다는 종종 와요. 근데 좀 깊은 책들은 거의 연락이 안 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 연락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는 김재호 선생님의 책과 인강은 그거에 비해서 5배 정도 연락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속으력이 강하고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도 무슨 뭐 1년짜리 구독도 해보고 뭐 1대1도 해보고 전화 영어도 다 해보고 했는데 결국엔 또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했는데 제 거 이렇게 보고 유튜브를 보고 소식을 듣고 해갖고 이거를 다 신청을 해보신 거예요. 책도 보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 지인분들한테 그 정도로 연락이 올 정도면 확실히 이게 퀄리티가 높고 속으력이 세구나. 제가 새삼 그렇게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주변 지인들 여러분들도 독서하길 바라고 공부하길 바라는데 제 지인분들은 더 그러길 바라겠죠. 원래 알고 지내던 분들은. 근데 생각보다 잔소리한다고 안 되거든요. 확실히 영어에 대한 갈망과 욕망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이제 40대 45에서 35 이 레인지로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욕망이 다 생각보다 강하구나.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 인생 걸고 추천할 만한 그런 명품 영어 강의, 영어 책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영화회 회화 1탄은 다시 한번 누구다? 김재우다. 독보적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제 지인 얘기뿐만 아니라 여기 또 댓글 하나 이런 댓글은 거의 하루에 한 개씩은 꼬박꼬박 달리거든요. 성용우 아마 우성용님 같은데 미국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신박사님 우당탕탕 영어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선생님의 김재우의 영어에야 100을 반디북 USA에서 일주일 전에 책을 주문했습니다. 출고 날짜가 24일이네요. 책을 손에 주려면은 3주나 기다려야 돼요. 우당탕탕 하고 계시면 되죠. 그렇죠? 너무 기다리고 있지만 신박사님의 우당탕탕 영어를 매일 시청하면서 신박사님께서 문장을 말하시면 저도 곧바로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원어민들이랑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김재우 선생님의 영어에야 100 우와 끝났다 끝났어. 이거는 진짜 끝났다가 맞아요. 제가 여기서 괜히 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넘사벽이어서 그런 거예요. 감탄사가 절로 나와서 소름이 돋습니다. 완벽합니다. 신박사님 말씀대로 저도 이게 암기해서 씹어 먹겠습니다. 직장에서 원어민 직장 동료와 대화할 때 외웠던 문장 여기 문장 있잖아요. 아웃풋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박사님께 신박사님 우당탕탕 영어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신박사님께 끝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전화 인정이 안 돼서 가입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렇게 다 공지에 써있거든요. 근데도 혹시 모르시면 괜찮습니다. 저희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저희 스터디언 클래스는 다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거기 밑에 가시면 저희 CS 이메일이 있어요. 헬로우 스터디언 클래스 닷컴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그 댓글 다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거기로 문의 주시면 다 가입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해서 공부하고 계세요. 실제로. 아셨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분들은 진짜 이거 들으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미국에 간다고 여러분 영어 저절로 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학교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댓글에 문의를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멘붕이 오는데 이거 하면 저도 늘까요? 그렇게 문의를 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영어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늡니다. 그래서 뭐다? 이걸로 여러분 이거 다 싹 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싹 다 외우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거든요. 인강을 들으시면 그 난이도가 확 쉬워지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더 깊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당탕탕도 좋고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당탕탕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는 그냥 2000% 들으셔야 돼요. 그냥 우당탕탕의 100배 좋다고 보시면 돼요. 100배. 그냥 상대가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같이 스터디하는 거니까 되게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푸디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푸디지 이거 발음기 안 보면 푸드 에이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읽어도 여러분 그렇게 읽어서 누가 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지 못 알아 듣는 게 문제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푸드 에이지라고 그러면 막 옆에서 야 그게 푸드 에이지가 뭐야? 막 비웃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개무시하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발음이 이상하다 그걸 막 면박 주고 그런 분들은 그냥 개무시하십시오.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하십시오. 아주 뭐랄까 나쁜 태도고요. 그걸 무시한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영어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스터디하네요. 영어가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푸드 에이지라고 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은국 씨가 라디오에서 UCLA를 우크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었거든요. 유럽 사람 여러분 UCLA 우크라라고 읽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UCLA라고 써 있는데 우크라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그걸 제가 언제 봤냐 제 스웨덴 친구 교환학생 때 스웨덴 친구가 농구 얘기하다가 UCLA 스포츠 얘기하다가 UCLA Do you know 우크라 이러는 거예요. 우크라가 뭐야 UCLA 그걸 우크라라고 읽더라고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때 고치는 게 맞는 거지 발음 이상하다고 여러분 절대 주눅대표 그게 주눅이 들어버리죠. 영어가 늘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틀리는 발음 굉장히 많고 틀리는 문법도 많거든요. 주눅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장면 화면이라는 뜻인 걸 알았는데 여기 북마크가 돼 있죠.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뭐죠? 영어 독립 단어인데 저는 이걸 사전으로 쓰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를 보다가 저는 네이버로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먼저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20번 검색하면 17번 18번은 무조건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넘사벽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마킹을 해놨었는데 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이게 드론 전문 채널이에요. 아주 진짜 드론을 기깔나게 날립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댓글이 달린 거예요. Beautiful footage. 크으 footage를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아 드론이 이렇게 너무 멋있게 영상 장면을 담을 때 아 That's amazing footage. 이렇게 장면 화면이랄 때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저는 이제 footage를 1000%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랑 덩달아서 같이 외웠을 거예요. 이런 게 김재호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말하셨고 인강에서도 굉장히 자주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뭐가? 영어가. 그러니까 그럼 완전 내 영어가 되고 그건 이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지만 많아질수록 빨리 는다. 막 거기서는 퀀텀 점프가 일어난다. 이걸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크으 오늘 스터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아 또 힘든 시간 자세를 바로 잡고 여러분 제가 좀 숨이 차서 좀 숨을 고르면은 이제 툭 치면 바로 이제 복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그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으련마 I wish I had that much money 너의 자신감이 참 부러워 저는 어떻게 했었죠? I'm so jealous of you I'm so jealous of your confidence I envy your confidence 이거는 근데 채찜피티가 뭐라고 말했었죠? 좀 부정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다? I had I had 이거 봐. 저도 버벅거렸죠? I wish I had your confidence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것 같아요. I wish I had your confidence 자신감이 참 부럽다. 이거 할 때. 그쵸? 저도 같이 가고 싶긴 한데 시간이 안 나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I wish I could go with you 잘 되네요. 쭉 나오네요. 그쵸? 쭉 풀 센텐스로 두 개 다 이어서 해볼까요? It's a little out of my price range besides I was thinking of going something going something이 아니죠? I was thinking of going with something more basic. 순간 흥분해서 말이 꼬였는데 이 정도는 버벅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툭 치면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시면서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문장이 되는 거고 자꾸자꾸 여러분이 문장을 좀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여러분 실생활에서 써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혼자 말려고 이거 제가 한번 날잡아서 또 설명해드릴게요. 한번 가볼까요? 오늘 이제 본문 요리하고 싶지 않아 프라이드 치킨 먹는 건 어때요?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I don't like cooking. Why don't he have 프라이드 치킨?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은 뭐라고 했냐면 I don't wanna cook today. 충분히 괜찮죠. Is 프라이드 치킨 OK with you? 이랬어요. 저는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한번 이제 모범 답안을 보면 I don't feel like cooking. How does 프라이드 치킨 sound? 이걸 족발로 바꾸면 되시고 How does 족발 sound? How does 보쌈 sound?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라면 sound, noodle sound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근데 이게 대박이더라고요. 이게 인강이 이게 진짜 대박 이게 책에도 있나 없나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인강에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EZOK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원어민도 씁니다. 근데 EZOK는 뭐냐면 How does that sound? 어떻게 다르게 들리냐면 약간 저자세의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쓰면 너무 남발하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인강을 자꾸 추천하는 게 뭐냐면 How does that sound? 이 뉘앙스 설명은 제가 좀 끝까지 해드리기에는 어? 뭔가 좀 난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저는 여기까지 EZOK는 약간 저자세다.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인강을 들어보시면 내용도 풍부한데 암기가 좀 더 저절로 많이 된다.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은 뭐다? I don't feel like cooking. I don't feel like cooking. How does fried chicken sound? 그래서 채찌PT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가장 자연스럽대요. 김재현 선생님 문장이. 왜냐면은 또 간결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이 How does fried chicken sound?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래요. 가족과의 대화에서 이거는 I don't like cooking. Why don't you have fried chicken? 좀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부정확하대요. 조금 명확하게 바꿀 수 있대요. 어떻게? Why don't you get some fried chicken? 아 some 커피처럼 그냥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Why don't you get some 프라이드 치킨? 이렇게 바꾸면 더 자연스럽대요. 채찌PT가. 뭐 믿어야죠. 그러면 I don't wanna cook today. Is fried chicken okay with you? 문법적으로 올바르지만 with 보다는 for가 더 낫대요. 아 맞는 것 같아요. Is fried chicken okay for you?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저녁에 인도 음식 먹을까 하는데 어때? 이건 제가 만든 문장입니다. I'm planning to have an Indian food for dinner. What do you think about? 이것도 진짜 저는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I'd like to get some Indian food for dinner. Are you gonna like it? 이거는 그냥 좀 제가 봐도 자기저기 이거는 좀 만들어 볼라고 한 건데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봐도 Do you like it? 그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모범 답안을 보면 I was thinking about having Indian food tonight. Indian food tonight. How does that sound?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I was thinking 우리가 자주 썼던 거 우리가 많이 배운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누적이 됩니다. I was thinking about having Indian food tonight. How does that sound? 근데 여기 채취 PD 좀 재밌는 게 나왔어요. 이런 거는 또 이게 우리 스터디하는 묘미거든요. 뭐가 제일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이거는 뭐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문장 어이거나 라이킷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채취 PD 칭찬해. 이 부분까지는 칭찬해요. Would you be interested in having Indian food for dinner? 너무 좋은 문장이겠죠? Would you be interested in having Indian food for dinner?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어? 근데 김재현 선생님 거는 How does that sound? 를 수정해야 된대요.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 진짜? Why do you think of that idea? 저는 이게 훨씬 부자연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게 가장 자연스러운 편이래요. 그래서 제가 왜 수정이 필요해? 저는 또 받아들이지 않고 물어봤어요. I was thinking about having Indian food to dinner. How does that sound? 를 문법적으로 올바르지만 이 부분이 약간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자식 맞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채취 PD, 채취 PD 막 언론에서 찬양하잖아요. 그쵸? 현실은 많이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대단하죠. 이런 거 알려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 이걸 100% 믿고 있으면 이렇게 골로 갑니다. 분명히 뭐예요? 필요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갑자기 퇴세 전환한 거. 이거 두드러 맞아야 돼. 이 자식.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How does that sound? 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의견을 묻는 자연스러운 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고 적절한 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어? 사과했으니까 나도 오케이. 두드러 맞아야 된다는 거는 취소. 사과했으니까.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일이. 근데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오늘도 단독 1등은 못했다. 그래도 이거는 제법 자연스럽다고 인정받았다. 그다음에 채취 PD 100% 신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에 월차를 못 내면 그냥 경기도 가서 휴가를 보내야 할 때 어때? 예를 들면 제주도 갈 생각이었는데 안 되면 경기도 가자. 그건데 이거는 바로 모범 문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끌어왔어요. 이 설명은요. If I can take Monday off, maybe we could just vacation in 경기도. How does that sound? 이거예요. 우리가 베케이션을 여러분 동사로 쓰기가 어렵죠? 명사처럼 보이니까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거는 유튜브도 캡쳐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베케이션을 그냥 동사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월차면 Monthly Holiday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요일 있잖아요. 월요일에 쉬는 거니까 그냥 오프예요. 오프. 휴가는 쉽게 오프. 우리가 배웠죠? 내일 쉰다는 그러니까 I'm taking tomorrow off I'm taking tomorrow off 그냥요. 근데 이게 여러분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말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I'm taking tomorrow off 이런 거가 익숙해져야 된다. 베케이션은 동사로 쓴다. 정말 직관적이지 않지만 익숙해져야 된다. 이거는 모범 답안입니다. I can take one day off Maybe we could just vacation in 경기도 How does that sound?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명품 강연 한 살이라도 빨리 듣는 게 이득이고 뭐 이거는 어린이도 들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초보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아예 초보는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저는 영독단에서 개인적으로 단어 2천 개 외우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어를 알면 빈칸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단어 영독단에서 어 어 어 비기너 영화 영화 영화가 아니죠. 회화 회화를 외우고 오시면 돼요. 그럼 확실히 쉬워진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초보분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연말에 저희 단어장이 나오거든요. 단어장 진짜 넘사벽 수준으로 나오니까 책으로 나와요. 책으로 왜냐하면 거기 이제 부가 설명이 완전 초보를 위해서도 완전 제대로 돼 있어요. 주지우 선생님도 그거 작업하고 계시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여러분들 영어 정말로 성공시키려고 온갖 개발과 연구는 다 하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걸 완주할 수 있었고 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제 쉴 때 어떻게 하냐 사무실에 리클라이너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리클라이너에 누워서 호흡을 안 하죠. 이제 말을 안 하죠.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풉니다. 문제를 아니면 책을 봅니다. 그게 저한테 휴식이에요. 왜냐하면 호흡이 가듭어지니까 그러면서 생산적으로 휴식을 취하죠. 아니면 이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포기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또 열심히 해서 하나 더 찍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또 만나요. 마지막도 말이 꼬이네요.